오랜만에 통장 입고, 수트 입고 다 하는 건 제 엠버는 레드컨스 할텐데 옷을 입으면 마인드가 좀 달라져 마인드가 달라져? 나는 부잣집 도련님이다 분위기가 달라져 눈을 크게 뜨고, 눈을 크게 뜨고 대박 왜요? 사람들이 비우네 눈을 봐봐, 봐봐, 봐봐 카메라 보지 말고 날 보라고 봐봐 눈을 조금만, 조금만 살짝 너 그리고 웃음길 없애 그리고 웃을때는 살짝 비열하게 비웃는 듯한 난 안 되겠다 자, 해봐, 해봐 눈을 살짝만 빌리고 웃음길 없애고 누가 옆에서 웃긴다, 살짝만 하나, 둘, 셋 아, 그거 아닌 거고 아, 어떡해요 석서가 너무 강하면 안 돼 멋있는 표정 미소는 살짝만 줘 여기 나 립밤 바르는 거 보여줘 옷 입장 립밤 너무 잘 바르더라고 립밤 바르는데 거의 상상자예요 아,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는데 버전 두 개가 있어요 버전 두 개가 있어요 마이파이 미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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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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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칸내